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범 민사 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명예퇴직금 원금 7천만 원을 4년 동안 반납하지 않아 생긴 지연이자 4천만 원을 더한 1억 1,200만 원을 반납하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교장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받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2017년 7천만 원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